이 동영상은 아주 특별한 그런 동영상입니다. 제가 구름을 찍었는데요.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얼굴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아주 앳되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몸 전체는 고양이 모습을 한 그런 구름입니다. 그리고 고양이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고요. 그리고 정 가운데는 진짜 고양이 모습을 한 그런 구름입니다. 아주 희한한 구름이라고 할 수 있죠.